오늘은 미국 IIHS가 진행한 대형 SUV인 쉐브레 타워와 지프 와거니어의 충돌 테스트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프 와거니어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영상에 되게 신기한 그림이 잡혀서 그래서 먼저 지프 와거니어의 충돌 테스트 영상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프 와거니어는 이번 미국 IIHS의 2024 탑 세이프티 픽에 선정되었습니다 쉐브레 타워는 선정되지 못했구요 참고로 가장 높은 어워드가 바로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입니다 와거니어의 스몰 오버랩 충돌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굿 등급을 받았습니다 굿 등급을 받았지만 흥미롭게도 차량 천장이 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했는데 캐빈 내의 안전은 가장 높은 굿 등급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스몰 오버랩 테스트는 한 10년 전부터 진행되는 테스트라서 이제는 90% 이상의 차량이 가장 높은 등급인 굿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생존 공간이 잘 유지되었다고 언급되었구요 스몰 오버랩 테스트는 아직까지는 1열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측면 충돌 테스트에서는 외거니어는 기존에 가장 높은 굿 등급을 받았는데 2열의 안전도 살펴보기 시작한 업데이트된 테스트에서는 세번째 등급인 마지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측면 충돌 테스트에서도 가장 높은 굿 등급을 받은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쉐벌의 타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살펴보면 두 번째 등급인 액셉터블을 받았구요 참고로 최근에는 90% 이상의 차량이 가장 높은 굿 등급을 받고 있구요 차량이 크고 무거울수록 충돌 시 반작용으로 받는 에너지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외거니어 차량은 업데이트된 모더레이트 충돌 테스트에서 운전석의 더미가 충돌 시 스티어링 휠과 접촉하는 모습을 보여줬구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아서 포드 익스페디션 영상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포드 익스페디션은 충돌 후 운전석의 커튼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구요 또한 2열의 커튼 에어백도 작동되지 않았는데요 처음에도 포드 익스페디션은 세 번째 등급인 마지나를 받았는데 이 쉐보레 타워는 가장 낮은 등급인 푸어 등급을 받았습니다 타워가 업데이트된 정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푸어 등급을 받은 배경을 살펴보면 2열 더미의 목, 머리, 가슴의 부상 위험도가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쉐보레 타워의 측면 충돌 테스트는 가장 높은 굿 등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